다저스가 샌드에고를 또 꺾었습니다. 클레이튼 커쇼는 결승타점을 올렸고 하늘을 난 무키베츠는 커쇼의 승리를 지켜줬습니다. 김광현은 첫 경기에서 9점을 지원받았지만 3인닝 만에 물러나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려 4점을 지원받은 디그롬은 쿠어스필드에서 탈삼진 쇼를 선보였습니다. 이상 4월 18일 오늘의 MLB 헤드라인입니다. 다저스와 샌드에고의 시즌 2차전은 어제만큼이나 흥미진질했는데요. 앞선 두 경기에서 13인닝 1실점의 커쇼와 13인닝 2실점의 다르비슈는 초반부터 타자들을 압도합니다. 특히 2013년 9회 2사에서 안타를 맞아 퍼펙트를 놓친 기억이 있는 다르비슈는 5회 2사까지 퍼펙트를 이어가는데요. 그러나 다저스의 신인 타자들인 잭 매킨스트리와 루크 레일리에게 못 맞는 공과 안타를 허용해 퍼펙트와 노이터가 모두 날아갑니다. 2사 5, 4사 9 3개로 2사 만루가 된 다르비슈는 타석에 들어선 커쇼를 상대하는데요. 커쇼는 8구 승부 끝에 밀어내기 볼렛을 얻어내 팽팽한 0대1 균형을 직접 무너뜨립니다. 다르비슈가 만루에서 투수에게 볼렛을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다르비슈는 2012년 가와사키와 존 제이소, 2013년 데스몬드 제닝스에게 밀어내기 볼렛을 허용한 후 지난 7년 동안 밀어내기 볼렛이 없었습니다. 커쇼는 6이닝 8K 무실점 승리에 필요한 한 점을 본인의 선구안으로 얻어냈고 다르비슈는 커쇼에게 내준 밀어내기 볼렛 때문에 7이닝 9K 1피안타 1실점 패전을 안는데요. 커쇼 이전 밀어내기 볼렛을 얻은 다저스 투수는 2017년 NLCS 3차전의 다르비슈였습니다. 오늘 에이스의 진명목을 보여준 둘은 커쇼가 개막전 패배 후 3경기 3승 0.63, 다르비슈 역시 개막전 부진 이후 3경기 1승 1패 1.35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팀은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4회 프로파가 한 박자 늦은 스윙을 통해 포수 밑을 친 후 타격 방위로 출루하자 커쇼가 프로파에게 참 거지같은 스윙이네라고 했고 프로파가 이에 대응해 닥쳐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럼 커쇼가 무섭게 평정심을 찾고 5회 타석에서 결승 타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9회 초 터너의 솔로 홈런으로 2대0을 만든 다저스는 9회 말 2423루에서 토미 패미 날린 타구가 동점 2타점 적시타가 되고 커쇼의 승리가 날아가는 걸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때 무키 배치가 나타납니다. 부상당한 벨린저 대신 중견수로 출전한 배치는 아웃 확률이 10%인 이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고 마지막까지 공을 떨어뜨리지 않음으로써 커쇼의 승리를 지켜줍니다. 이는 스탯캐스트가 별 5개를 주는 최고 수준의 수비였는데요. 2016년 이후 별 5개짜리 수비를 해낸 외야수는 빌리에밀턴이 24개로 1위, 케빈 키어마이어가 14개로 2위고 배치는 12개로 3위입니다. 이렇게 수비와 주루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배치는 다저스 야구의 퀄리티를 한 단계 높여준 느낌인데요. 저는 배치가 합류한 지난해부터의 다저스는 상대팀들에게는 통곡의 벽처럼 느껴졌던 1998년의 양키스처럼 진정한 강팀이 된 느낌입니다. 2017년 이후 최다인 8연승에 성공한 다저스는 개막전 패배 후 13승 1패, 커쇼를 낸 샌드의 고전에서 19승 2패를 이어갔는데요. 다저스가 13승 2패로 시즌을 출발한 건 1955년 22승 2패 이후 최고의 출발입니다. 올 시즌 첫 등판에 나선 김광현은 3월 28일 이후 28일 만에 실전 등판이었는데요. 1회 1점, 3회 2점을 내주고 4회 타석에서 교체돼 3이닝 4K, 5피안타 1볼렛 37점으로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인트루이스가 3회까지 9점을 뽑아냈기 때문에 더 아쉬운 교체였는데요. 3회 선두 타자로 나서 프로 데뷔 후 첫 타석에 등장한 김광현은 삼루 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를 날리기도 했지만 투수 땅볼로 물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7타자 연속 출루가 일어나면서 김광현은 3회 타석에 또 등장하는데요. 다시 삼루 땅볼을 날린 김광현은 전력을 다해 1루로 뛰었고 삼루수의 송구가 원바운드가 되면서 세이프가 됩니다. 하지만 기록원이 삼루수 실책을 주면서 김광현은 데뷔 첫 안타와 타점이 기록되지 않는데요. 이때 김광현은 1루에서 얼굴을 찡그리며 손이 아프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투수의 경우 타격을 하다 손이 울리면 제구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김광현은 3회 말을 시작하자마자 세구라에게 87마일 패스트볼을 던졌다가 펜스 하단을 맞는 단타를 허용했고 호스킨스에게는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몰려 펜스 상단을 맞는 2루타를 허용합니다. 1회 1실점을 했던 김광현은 이렇게 내보낸 세구라와 호스킨스가 땅볼과 희생플라이로 홈을 밟으면서 3이닝 3실점이 됐고 9대3으로 앞선 4회 말 타석에서 대타로 교체됩니다. 아쉬운 점은 김광현이 적어도 5대1로 앞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됐다는 겁니다. 김광현은 지난해 인상적이었던 패스트볼 제구가 날카롭지 못했고 포심 구속 또한 최고 90.2마일, 평균 88.5마일로 평균 구속이 지난해 89.9마일에서 무려 1.4마일이 떨어졌는데요. 반면 슬라이더가 40%의 허스윙률을 보이며 6개의 허스윙을 이끌어낸 부분은 좋았습니다. 김광현은 구속은 올라올 걸로 믿는다. 다음에는 6이닝 7이닝을 던지겠다고 했는데요. 세인트로이스는 지금까지 선발이 6이닝을 던진 게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 김광현은 현재 일정대로라면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15분에 열리는 혼경기에서 메이저리그 득점 1위 신시네티를 상대합니다. 세인트로이스 야디에르 몰리나는 필라델피아 제이티 리얼무토 앞에서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통산 8번째 멀티홈런에 성공한 몰리나는 3회 디옹과 함께 백투백홈런, 4회 아레나도와 함께 백투백홈런을 만들어내 한 경기 2번의 백투백홈런에 관여된 최초의 세인트로이스 선수로 기록됐습니다. 토론토와 켄자시티는 더블헤더에서 1승 1패를 나눠가졌습니다. 1차전에서 스티븐 매치는 6회 1사까지 2볼렛 노이트를 이어가는 등 6인닝 OK 2피안타 2볼렛 1실점 승리를 따내고 시즌 성적을 3경기 3승 1.47로 끌어올리는데요. 토론토는 류현진이 19인닝 4자책, 매치가 18과 3분의 1인닝 3자책으로 합산 평균자책점이 1.69인 둘을 내보낸 6경기에서 5승 1패, 나머지 경기에서는 2승 7패입니다. 그러나 2차전에서 토론토는 2대2로 맞선 7회 말 마지막 정규인닝에서 조엘 파암스가 2사 후 등장한 살바도르 페레스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아 더블헤더 전승에 실패합니다. 앞선 2경기 성적이 6인닝 7K 무실점 노 디시전과 8인닝 14K 1실점 패전이었던 디그롬은 쿠어스필드에서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오늘이 3번째 쿠어스필드 등판이었던 디그롬은 앞선 쿠어스필드 2경기에서 6과 3분의 1이닝 3K 3실점과 8이닝 7K 1실점으로 모두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는데요. 오늘도 6이닝 3피안타 3실점을 기록했고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매치는 웬일로 디그롬에게 넉점을 지원했고 에드윈 디아스도 불론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디그롬은 석점을 내주긴 했지만 6회까지 18개의 아웃카운트 중 14개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괴력을 선보이는데요. 이로써 1984년 드와이트 구둔에 이어 매츠 선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두 경기 연속 14K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디그롬은 팀의 대선배인 톰 시버가 가지고 있는 10타자 연속 삼진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에 하나 모자란 9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했는데요. 타석에서도 안타를 날린 디그롬은 올 시즌 타율이 5할 7푼 1립니다. 하지만 콜로라도는 2차전을 승리합니다. 매츠에 디그롬이 있다면 콜로라도에는 마르케스가 있는데요. 2차전에 등판한 마르케스는 7이닝 6K 2실점 완투승을 통해 팀의 7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시애틀에서 벌어진 경기에서는 그레인키와 플렉센의 흥미진진한 선발 대결이 있었는데요. 1대0으로 끝난 경기의 승자는 8이닝 6K 4피안타 무사사고 무실점의 그레인키였습니다. 그레인키는 부진했던 한 경기를 제외하면 6이닝 무실점, 7이닝 이실점, 8이닝 무실점인데요. 휴스턴은 그레인키를 제외하면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선발 투수가 없습니다. 2,699개의 탈삼진으로 경기를 시작한 그레인키는 오늘 6개를 보탬으로써 역대 25번째로 2,700 탈삼진을 돌파했는데요. 그레인키는 오늘도 포심 평균 구속이 88.4마일에 불과했지만 91마일과 67마일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1개의 장타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플렉센 또한 10개의 안타를 맞았지만 장타는 2루타 하나였는데요. 하지만 4회에 한 점을 내줌으로써 6이닝 3K 1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플렉센은 3경기에서 1승 1패 3.38로 지금까지는 기대 이상의 모습입니다. 센데고가 다저스를 넘지 못하고 있다면 양키스는 템퍼베이에게 고전하고 있는데요. 템퍼베이가 양키스전 최근 15승 5패인 반면 이틀 연속 템퍼베이에게 패한 양키스는 4월 14일 류현진을 상대한 경기부터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양키스는 이로써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아메리칸 리그 승률 최하위가 됐는데요. 1991년은 양키스가 마지막으로 90회를 당한 시즌입니다. 제구가 흔들렸던 글래스나우는 볼렛 4개와 함께 1회 30골을 던지며 고전했지만 5이닝 7K 2피안타 1실점 승리를 따냈는데요. 템퍼베이는 올시즌 양키스전 4승 1패 나머지 경기에서 3승 7패입니다. 클리브랜드와 신시네티의 지역 라이벌전은 수비에서 승부가 갈렸는데요. 클리브랜드는 2대1로 앞선 8회 초 무사 1,3루에서 트리플 플레이가 나오며 찬물이 끼얹어졌고 9회 말 동점 허용 후 10회 말 끝내기 안타를 맞게 됩니다. 올시즌 처음 나온 트리플 플레이를 해낸 선수는 신시네티 1루수 조이 보토였는데요. 보토는 네일러의 직선타를 잡아 1루 주자 레이에스를 태그했고 3루로 공을 던져 직선타인 줄 모르고 뛴 로사리오까지 잡아냅니다. 득점 빈곤에 시달리는 컵스는 애틀란타를 상대로 메가 컵스포가 터졌는데요. 14안타 9장타 6홈런으로 시즌 최다인 13득점을 올리고 13대4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14안타 속에 피더슨의 몫은 없었는데요. 2타수 무한타 2볼렛을 기록한 피더슨은 시즌타율 1할 1푼 사리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팀이 이기든 말든 꾸준히 잘하고 있는 아쿠냐는 오늘도 4타수 2안타 1볼렛을 기록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최근 6승 1패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7회 5득점으로 5대3 역전에 성공했지만 올 시즌 8경기에서 7과 3분의 1이닝 10K 1피안타 무실점에 6세이브 노블론이었던 맥기가 불론을 범했고 10회초 벨트의 적시타로 한 점을 얻지만 10회 말 호레아 알파로에게 역전 2타점 끝내기 2루타를 맞게 됩니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는 6번의 불론으로 메이저리그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오늘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선 보스턴은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먼저 10승에 성공했습니다. 보스턴이 입단 후 화려하게 신통치 않았던 키케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개막전 이후 첫 4안타 경기를 통해 타율을 2할 1푼 6리에서 2할 6푼 8리로 끌어올렸고 젠더 보가츠도 4안타를 몰아쳤습니다. 다저스가 최근 13승 1패인 것처럼 보스턴도 최근 10승 1패입니다. 텍사스는 미래를 기대할 투수가 등장했는데요. 한국계이자 렌스린의 유산인 데인 더닝은 6이닝 OK 무실점 피칭을 통해 14이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갔습니다. 더닝은 3경기에서 5이닝 1실점, 4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으로 평균자 책점은 0.60입니다. 그러나 텍사스는 불펜이 무너지며 볼티모어에게 1대6으로 패했습니다. 어제 잠깐 쉬어갔던 미러키 선발진은 다시 호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최고참 브래드 앤더슨이 7이닝 무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미러키는 허리가 좋지 않아 12일 이후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던 옐리치가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오클랜드는 7연승에 성공함으로써 시즌 성적을 8승 7패로 만들었는데요. 6연패로 시즌을 시작해 15경기만에 5화를 초과하는 승률을 만들어낸 팀은 오클랜드가 역대 두 번째라고 하네요. 오클랜드가 필라델피아에서 현금 트레이드로 데려온 콜 어빈이 6이닝 6K 무실점 승리를 따낸 반면 디트로이트 최고 유망주 케이시 마이즈는 5이닝 7피안타 3피홈런 5실점에 그쳤습니다. 그럼 아메리칸 리그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부는 보스턴이 10승에 선착한 반면 양키스가 4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중부는 미네소타와 화이삭스가 힘을 못쓰고 있고 미네소타는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오늘에 이어 내일 경기까지 취소됐습니다. 가장 흥미진진한 서부는 오클랜드가 7연승으로 5할 승률을 넘어섰고 휴스턴도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내셔널리그 동부지구는 마이애미의 선전이 돋보이는 가운데 구속 하락이 걱정되는 스트라스버그가 범간호와 내일 맞대결을 펼칩니다. 중부는 홈에서 7승 1패를 달리고 있는 신시네티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신시네티는 내일 비버를 만나게 됩니다. 빛 LA를 외치는 샌드에고는 홈에서 3연전 전패를 당하게 될까요? 내일 다저스와 트레버 바우어를 상대로 블레이크 스넬이 나서게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는 내일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MLB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